이거 안 찍는 거 어이 벌 쓰기 귀찮아서 그냥 프리스타일로 뭐 이정도만 해도 MC들 다 비탈로 보내버리는 래퍼 기대 충족하게 나는 스피트에 래퍼들은 나 때문에 피트에 올라가 아마 Young generation like zico deep 내 랩은 너무 잘 마친 여기 수많은 래퍼들 내 부기엔 귀요미 랩 연습 대신 딴 거 해 니코니코니 에이 오 주 너 flow 빨리 도망가는 게 좋아 난 너를 잡는 주 너 flow 면도든 면도한 다음은 베이도 빙 원 스몰 사이즈라고 내 랩 하면은 빙은 스몰즈 벌스 한 사람은 이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쇼미 더 머니 정형돈이라고 말할 수 있어 왜냐면 난 개인 빙업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비교